모른다, 괜찮다면서 아버지 안에서 쉬세요. 아버지는 평안입니다. 평안 안에서 쉬세요.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 안에서 쉬세요.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평안 안에서 쉬세요. 그 평안 안에서 쉬시면서 그 넓어진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공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. 황금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보여요. 그래서 내 재능에도 적합하면서 내 적성에도 맞으면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양심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요. 꾸준히 작건 그건 꾸준히 하시면 돼요. 남이 알건 모르고 하느님만 아시면 돼요. 그렇게 살아가시면요. 남 모르는 곳에서 살아가셔도 여러분은 훌륭한 하느님의 자녀죠. 그런데 꼭 자녀 되겠다고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갖고 계시면 하느님으로 더 멀어집니다. 불교에서도요. 부처 되려고 하면 부처 못 된다 하는 얘기 있듯이 하느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자녀가 못 되실 겁니다. 그 욕심 가지고는 못 돼요. 그 조급함, 그 욕심, 그 결핍감 가지고는 못 돼요. 그냥 쉬세요. 쉬는 마음 안에 하느님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면 안식할 수 없다면 하느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. 생각마저 내려놓고 안식할 수 없다면 아닌 거예요. 보통은 생각을 못 내려놔요. 왜? 내려놓으면 나는 아버지 자녀다, 자녀다라고 자기한테 체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. 그러면 자녀가 오히려 쉬면 자녀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반대로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까? 진짜 영적으로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. 그런 신앙이라는 건.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? 평생 끌고 갔다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. 저 사람은 진짜. 자기 힘으로 하느님 자녀처럼 보이기를 평생 간했다.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.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욕하신 거예요. 이 바리세파 위선자들아.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. 진짜 대단한 놈들이긴 하다. 대단한 놈들이긴 한데 너희는 대단한데 더 멀리 가고 있다. 하느님으로부터. 일반인보다도. 그걸 이해하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